아니 이 친구 말고요 저분이요 자 이 친구 여기 나와보세요 자 우리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랑 80으로 한번 해보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? 자 형님들 고등학생한테 도전해보세요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돈 안들어요 S8은 없고 아 S8 있네 S8 있다 80만 10분 일단 S8 들어가요 그럼 됩니까? 네 아 이것도 S8일까요? 아 노트다 이거 S8 이거 하세요 이거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거 들고 올게요 이거 김원형입니다 김원형 이야 이 형님 틈새공략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잔치 잘하세요 자 우리 아무래도 이제 글러스 있다 글러스 있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다 S9고 이게 S8 508 508 아 잠시만 이거도 있다 표정 이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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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? 이쁜데 이쁜데 아이펀드 아이포만 드릴게요 생일선물 생일선물 생일 이쁜데 예! 생일 축하합니다 오! 야! 괜찮아요? 네! 형님! 유튜브에는 올리지 말까요? 형님 지금 말씀하세요! 일단 이상하면 일단 근데 얘는 배웠네 아 대박이야 재미삼아서 진짜 그렇게 치면 잘한다 존잘이네 형님!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존잘파워 이 분 고등학생한테 치면 고등학생한테 치면 진짜 와 근데 고등학생 애가 잘하네 여러분들 팔 씨르면 이런겁니다 작은 몸으로 해서 잘할 수 있어요 오! 형님! 이미 이미 죽으셨습니다 형님! 마지막 인사 한번! 예! 아니 이게 잘하네요 근데 형님 팔 중간에 맞춰주세요 애 자랑인 줄 알았는데 유리하게 하네 자 하세요 하세요 자 10연승 가자 10연승 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깨 맞춰주세요 어깨 맞춰주세요 자 형님! 형님! 적을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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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적을께 자 이거 놓치시면 안되고 이거 공부가 다 빠지시면 안됩니다 공부가 다 빠지시면 안됩니다 공부가 다 빠지시면 안됩니다 자 갑니다 아따 팔씨름 시약장 가서 해야라 인마 어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형님 아 아 아 아 뭔가 있었네 이 친구가 잘하네 조금 그래도 몸에 딱 붙이고 할 줄 아네 손 꺾어서 안 했어요 손 꺾어서 안 했어요 딱 잡고 했잖아 손 꺾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게 꺾는 게 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순발력이 빠른 거야 꺾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4연승이죠 근데 4연승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군데를 사기 해라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좀 가만 서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 순발력이 엄청나네 지금 덩치가 상당하신 형님들이 몇 분씩 모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4연승 이건 가만 못 잇겠다 고등학생 세바짜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와 끝까지 와 이분 좋다 자 우리 고등학생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아 고맙습니다.